안녕 이곳은 도영 전무 화보촬영 현장이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곳은 코스모폴리템 삼월호 아 삼월호인가? 지금부터 저희 화보촬영 현장 함께하시죠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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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뒤도 1번 1번 2번 3번 3 2 3 1 2 2 3 2 3 4 5 5 6 6 5 10일 중? 10일 중? 목에서 걸려? 네, 총은 골반. 아, 진짜 안 가졌어. 아, 그렇게? 그렇게 말고. 아, 엉덩이 대고. 기다리고 있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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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쌩체소인데? 너무 뭐. 펭년 거야? 어, 조금만 더요? 조금만 더요? 조금만 더요? 나 괜찮아, 너무 좋아. 이렇게 들었어요. 파웃 돼요? 네 그럼! 파웃이 되지. 너무 좋아 보이는 거로 써졌어. 네? 이런 거 좋아 보인다. 이런 거 좋아 보인다. 약간의 속임수가 필요하니까. 아 안 되는데. 아 잘 택니다. 원래 속고 속이는 색깔이에요. 속임수. 너무 친절하게 했지? 응. 그런 거 같지? 괜찮아 괜찮아. 세 분도 괜찮아요. 세 분도 괜찮아요. 괜찮아.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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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여기 있을지. 하나. 열매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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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우리 아래 시작이 좀 들어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들을 때 귀엽지 않아야 돼 아 그래 아 그게 왜 귀엽죠? 제가 화를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귀엽다고? 귀엽다고 내가 생각해도 그래 머리가 딱 살짝 위에서 있어야 되나? 살짝 위에서 위에서 좀 안 걸릴 것 같아 얘가 안 될 것 같아 안 걸릴 것 같아 안 걸릴 것 같아 안 걸릴 것 같아 자 이제 한 명씩 한 번 들고 올게요 자 그런 다음에 레드가 고지거부입니다 다섯 착 중에 마지막 다섯 착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다들 사진 나오시는 거 기대해 주세요 네 오케이 끝 정우씨 바로 갈까요? 네 이곳은 네 저희 코스모폴리탄 촬영 현장입니다 그러면 도영이 형이랑 제가 지금 제 마지막 착을 입고 나서 단체 컷은 다 찍었고요. 이제 새로 개인 컷만 남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뭔가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또 새로운 모습들 보여드리려고 되게 많이 신경을 썼고요. 또 오랜만에 이런 화물 촬영이라 더 잘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. 저의 오늘 마지막 착. 그럼 여러분 찍고 올게요. 이번엔 턱에다가 이게 짧지 않나요? 그렇지. 그래 그래 좋아 좋아. 턱 뒤로 돌려. 오! 뒤로 돌려. 멋있다. 됐어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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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화왕이랑 같이 사부작진 화보 촬영을 마쳤는데요. 정말 감독님께서도 정말 잘 찍어주셔서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잘 찍지 않았나 생각을 하려고요. 형은 오늘 제일 많은 옷을 입어봤는데 사진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코스모폴린탄 3화를 형마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. 그 밖에도 다양한 옷들도 많이 입고 있으니까 이번 촬영 많이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빠이. low-oh-oma creepy nous 수고하셨습니다. volume